지금 오늘 하나뿐 하나 합시다, 방해 없이. 아예 돈 뺏겼대요. 언제, 언제 돈 뺏겼대요? 이거 마음 아픈 얘기인데. 소연이 형이 어디 방송에서 돈 뺏겼다고? 아니, 어렸을 때. 학창시절 때. 중학교 1학년, 2학년 때? 초등학교 6학년 때. 너무 웃긴 거예요. 막 노래를 앞에서 불렀대요. 제가 과거에 호민이 말고 과거에 다른 그룹을 잠깐... 오렌지. 오렌지랑 그룹을 했었는데 걸린 거예요, 지나가다가. 오라고 해서 지하철 되게 어두운 곳으로 가더니 돈 있냐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. 거기서 노래 불러보려고, 춤추라고 그러고. 그때 했던 노래 뭐예요? 말하기가 어색하지 말라. 지하철 얘기했어. 지하철 얘기했어. 정말 큰 얘기네요. 저런 얘기를 본인이 안 모른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죠. 그게 현하잖아요. 네가 위험해. 그래요, 잘해줘요 이제.